외국인 마약 범죄가 최근 4년 새 2.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596명이었던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,7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또 외국인이 저지른 전체 범죄 가운데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년 새 1.17%에서 4.99%로 증가했습니다. 이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가 1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마약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